뭐해 혼자서? 뭘 예측하고 있는거야? 너무 먼 미리 예측한거 아냐? 오르프 시참? 어? 그럴까? 시참할까 오랜만에? 그럽시다 그럼 맵판마다 다른 분들 초대해야겠네 채팅창에 선 그을테니까 닉네임 적으세요 초대할게요 바로 와주셨네요 가자! 아 제이스 막 그런거 나오면 저한테 막 근데 억지로 주시고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이스 막 가루스 이런거 억지로 안주셔도 괜찮아요 우와! 말파 재밌겠다 빵빵 주여 가자 빵빵 주여 이거 가자 바로 근데 말파가 초반은 좀 별로란 말이지? 6레벨은 찍어야 돼 말파 진짜 궁 하나 보고 하는 애라서 택시를 안아 이게 빼자 빼자 루시안 AP 루시안 이거 1렙 싸우면 안된다 야 이 개자식아! 우리 중에 1렙 싸우면 좋고 칼리스타 오랜할게 없네 이러면 워익이 바통가구 칼리스타가 리드가야겠네 토 미드 해야지 카직스 쏠레바텀 똑같은 어? 뭐야 깜짝이야 훔쳐 이 속을 훔쳐 한번더 훔쳐 啊 까비 책이었으면 잡았을지도 모르겠다 크임w 크임w 아 뭐야 이거 닫지도 않았는데 아 그만 던져 아 어서 육 레벨이 됐으면 좋겠다 그니까 타 과위랑 나무대전이에요 아 신발뱅이 샀네 스낵이네 야 미드 많이 힘든가보다 루시안유 미먼은 폭킹 최강이네 지금 미드 투미드네 상대도 4 이Ư advertised 쏠 등 괜찮지 근데 빨리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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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렛도 되게 든든하다 이거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지금 벌써 라인 잡고 탈만해졌어요 되게 힘들었는데 후우 진짜 끊겨 어우 뒤졌네 오히려? 뭐야 뭔 일이냐? 나이스! 오리야나 역시! 역시 좋아 지배자 바로 지배야 돼 바로 지배야 돼 빠른 판단을 해야됩니다 싸우면 안돼 마법바이 바로와서 어차피 안싸우는게 낫고 빠른 조냐 가자 그냥 묘목선만해 묘목이 이제 실드를 뚫는다 찢는다 이제 야 카직스 원맨캐리 이분 또 어디갔지? 도망치세요! 더블리로 쓰면 이속이 빨라져요 풀린가? 따악! 으아암아암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흫 아 뭐야 저거 안갔어 쟤? 으아암! 친놈이네 이거 왜 안갔냐? 나이스! 계속 저기 기다렸었구나 6레벨 찍었죠 말파?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힘들었어 5레벨 아 6레벨 타봐 그냥 바로 이거 카메라 없어도 돼 어쩔건데 아 진짜 빨랐다 불렁이 안되지 이제 잡았다 잡았다 일단 공성 낮추고 바로 조냥 불렁이 불렁 불렁 빠지는 척 하면서 타이밍 오 이 자식아 홀렁이 와 좋아 노자춤 챙겨주시네 훗 좋으냐 오케이 큰 갑시다 너무 좋은데 야! 이거 때문에 말파한거다 진짜 붕찍을라고 말파했다 정말 요거 하려고 말파했네 맛있겠다 뭐 씹으셨어요 대쉬로 혹시 씹으실까 했는데 엉엉엉 엉엉 엉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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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흭 유미야 그거 푸시자 너 죽어 아 우리 팀 하나도 없네 어허? 카직스? 카직스? 어? 아 말봐 존나 재밌어 골렁이 골렁이 뭐냐 아하하하하하하 아 잘하시네 우리 팀 분들 카직스 14킬이야 잘하셔 잘하셔 골렁이 와우! 직가자 어어 안다왔다 아스라스라게 안다왔다 저게 가요 아아아아아아 아 직중가자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골렁이 특혜 나왔다 오케이 오! 공 2레벨! 18초! 골렁이 골렁이 공 2레벨! 공 2레벨! 공 2레벨! 공 2레벨! 어딜 빼라고 하하하하하하 먼저 달려든건 너였잖아 7초 와 개삭이다 여기 알파 개쉽삭이다 하하하하 조냐 하나만 가니까 이렇게 든든하네요 빰빰! 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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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법도 없이 여길 날아오냐 여기가 어디라고 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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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아니다 아니다 안되겠다 우와 잘 됐는데요 들었으면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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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들어오셨으면 싸우자구요 왜 뒤를 보세요 건배기 수치라고요 등짝에서 상처는 지금 등짝에 상처가 아니라 등에 지금 너덜너덜해져서 등이 지금 제가 템 사올래요 흥이 너무 많다 이거 사야겠다 그냥 för Marpa 2 때문에 공속이 그냥 멈췄어 공속 몇 퍼지 이게? 삼축성 오십화 감소 방금 야쏘 공속량 멈췄어요 순간 좀 가게 해줘라 요거 봐야지 이제 유미 힐을 견제해야죠 뭐해 혼자 너? 뭘 예측하고 있는거야? 너무 먼 미리 예측한거 아냐? 혼자 막 전멸 쓰고 대시하고 난리가 났네 방금 야쏘 공속선 됐는데 마오카이 거기다가 스텐 모아주고 다으으으으 어 뭐야 이거 오오아니 그 때 초콜렛 까니까 장난감 나오는데? 애그몽인가? 오어씨 안 돼에에에 오리아나님 덕분에 제가 산아뵈게 했네요 으으우우우우오우우 Wak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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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도 돌았네 이리로와봐 이리로왔봐 거기있으면 애들이 안오지 저는 두두게 이렇게 위기의 순단이다 역전의 기회다! 라고 느껴질 때쯤 깎고 여섯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아이고 뭐야 잘못 넣었다 그를 나 뺀다잉 저럴 줄 알았어 나한테 올 줄 알았어 거리가 오고 싶었거든 절 노릴 거라서 100% 확신했어요 저는 그러네 나 0레스네 야 근데 말파이트가 바위 들고 먹으니까 쉴드가 장난 아니다 몇이야? 거의 체력 3칸 중에 1칸이 쉴드에요 여기 오리에나 쉴드까지 달면은 오케이 1칸 이상 와우 이럴 줄 알았어 루시안이 뒤로 전멸 쓰더라고 내 석가 끝날 때쯤에 루시안 제 궁 한 번도 못 피했어요 단 한 번도 못 피했어 단 한 번도 아 재밌네 진짜 6레벨 되자마자 그냥 쌉 괴물되네 어디보자 14킬 0 대 21어치 카직사 들려 1등이네 아 재밌었습니다 다음판 고 아 이야긴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